안나가 읽어주는 한국 단편소설 이야기 빈처 현진건 그것이 어찌 없을까? 아내가 장문을 열고 무엇을 찾더니 입말로 중얼거린다. 무엇이 없어? 나는 우두커니 책상머리에 앉아서 책장만 뒤적뒤적하다가 물어보았다. 모본단 저고리가 하나 남았는데? 나는 그만 묵묵하였다. 아내가 그것을 찾아 무엇하려는 것을 알미라 오늘 밤에 옆집 할멈을 시켜 잡히려 하는 것이다. 이 2년 동안에 돈 한 푼 나는 데는 없고 그대로 줄이면 시장할 줄 알아. 기그와 의복을 전당국 창고에 들이밀거나 고물상 한구석에 세워두고 돈을 얻어오는 수밖에 없었다. 지금 아내가 하나 남은 모본단 저고리를 찾는 것도 아침거리를 장만하려 함이라. 나는 입맛을 쩍쩍 다시고 폈던 책을 덮으며 후 한숨을 내쉬었다. 봄은 벌써 반이나 지났건만은 이슬을 실은 듯한 밤기운이 방구석으로부터 슬금슬금 기어나와 사람에게 안기고 비가 오는 까닭인지 밤은 아직 깊지 않건만 인적조차 끊어지고 온 천지가 빈듯이 고요한데 투닥투닥 떨어지는 빗소리가 한없는 그 슬픈 생각을 자아낸다. 빌어먹을 것 되는대로 되어라. 나는 점점 견딜 수 없어 두 손으로 흩어진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올리며 중얼거려 보았다. 이 말이 더욱 철양한 생각을 일으킨다. 나는 또 한 번 후 한숨을 내쉬며 왼팔을 베고 책상에 쓰러지며 눈을 감았다. 이 순간에 오늘 지낸 일이 불현듯 생각이 난다. 늦게야 점심을 마치고 내가 막 권련을 한 개를 피워물 적에 한성은행 다니는 티가 공일이라고 놀러왔었다. 친척은 다 멀지 않게 살아도 가난한 꼴을 보이기도 싫고 찾아갈 적마다 무엇을 끼어내라고 소르지도 아니하였건만 행여나 무슨 구차한 소리를 할까 봐서 미리 방패막이를 하고 눈살을 찌뿌리는 듯하여 나는 발을 끊고 따라서 찾아오는 이도 없었다. 다만 이 티는 촌수가 가까운 까닭인지 자주 우리를 방문하였다. 그는 성실하고 공순하며 소소한 소사에 슬퍼하고 기뻐하는 인물이었다. 동년배인 우리 둘은 늘 친척 간의 비교거리가 되었었다. 그리고 나의 평판이 항상 좋지 못했다. 티는 돈을 알고 위인이 진실해서 그 애는 돈푼이나 모을 것이야. 그러나 케인은 아무짝에도 못 쓸 놈이야. 그 잘난 언문 섞어서 뭐라고 끄적거려놓고 제 주제에 무슨 조선의 유명한 문학가가 된다니. 아이고 실업의 아들놈. 이것이 그네들의 평판이었다. 내가 문학인지 무엇인지 하는 소리가 까닭없이 그네들의 비위에 틀린 것이다. 더군다나 나는 그네들의 생일이나 혹은 대사 때 돈 한 푼 이렇다는 일이 없고 티는 소위 착실히 돈벌이를 하여가지고 국수 밥솔에나 보조를 하는 까닭이다. 얼마 안이 되어서 티는 잘 살 것이고 개인은 거지가 될 것이니 두고 봐. 오촌 당숙은 이런 말씀까지 하였다 한다. 이 밖에는 아니네요도 친부모 친형제까지라도 심중으로는 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래도 부모는 달라서 화가 나시면 네가 그리 하다가는 말경의 비렁뱅이가 되고 말 것이야 라고 꼬중은 하셔도 사람이란 늪복 모른다. 그런 사람은 또 그렇게 되느니라 하시는 것이 스스로 위로하는 말씀이고 또 며느리를 위로하는 말씀이었다. 이것을 보아도 하는 수 없는 놈이라고 단념을 하시면서 그래도 잘 되기를 바라시고 추건하시는 것을 알겠더라. 여하간 이만하면 티의 사람 됨을 가히 알 수가 있다. 그러고 그가 우리 집에 올 것 같으면 지어서 쾌활하게 웃으며 힘써 자미스러운 이야기를 하였다. 단 둘이 고적하게 그날그날을 보내는 우리에게는 더할 수 없이 반가웠었다. 오늘도 그가 활발하게 집에 쑥 들어오더니 신문지에 싼 기름한 것을 이것 봐라 하는 듯이 마루 위에 올려놓고 분주의 구둣꾼을 끌은다. 이것이 무엇인가 나는 물어보았다. 저 제 처의 양산이야요. 쓰던 것이 벌써 다 낡았고 또 살이 부러졌다나요? 그는 구두를 벗고 마루에 올라서며 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여 벙글벙글 하면서 대답을 한다. 그는 나의 아내를 보며 도려니 아주머니 구경 좀 하시렵니까? 하더니 싼 종이와 집을 벗기고 양산을 펴보인다. 흰 비단 바탕에 두어가지 매화를 수놓은 양산이었다. 검정이는 좋은 것이 많아도 너무 칙칙해 보이고 회색이나 누렁이는 하나도 그것이야 싶은 것이 없어서 이것을 산걸요? 그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살 수나 있나? 하는 뜻을 보이려고 애를 쓰며 이런 발명까지 한다. 이것도 퍽 좋은데요? 이런 칭찬을 하면서 양산을 펴들고 이리저리 홀린 듯이 들여다보고 있는 아내의 눈에는 나도 이런 것을 하나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역력히 보인다. 나는 갑자기 불쾌한 생각이 와락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오며 아내의 양산 보는 양을 빙글에 웃고 바라보고 있는 티에게 여보게 방에 들어오게 그려 우리 이야기나 하세 티는 따라 들어와 물가폭등에 대한 이야기이며 자기의 월급이 오른 이야기이며 주권을 몇 주 사두었더니 꽤 이익이 남았다든가 이번 각 은행 사무원 경기회에서 자기가 우월한 성적을 얻었다든가 이런 거 저런 것 한참 이야기하다가 돌아갔었다 티를 보내고 책상을 향하여 짓던 소설의 결미를 생각하고 있을 즈음에 여보 아내의 떠는 목소리가 바로 내 귀 곁에서 들린다 핏기 없는 얼굴에 살짝 붉은 빛이 돌며 어느결에 내 곁에 바싹 다가 앉았더라 당신도 살 도리를 좀 하셔요 나는 또 시작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번개같이 머리에 번쩍이며 불쾌한 생각이 벌컥 일어난다 그러나 무어라고 대답할 말이 없어 묵묵히 있었다 우리도 남과 같이 살아보아 야지요 아내가 티의 양산에 단단히 자극을 받은 것이다 예술가의 천우릇을 하려는 독특한 결심있는 그는 좀처럼 이런 소리를 입 밖에 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무엇에 상당한 자극만 받으면 참고 참았던 이런 소리를 하였다 나도 이런 소리를 들을 적마다 그럴만도 하다는 동정심이 없지 아니하나 심사가 어쩐지 좋지 못하였다 이번에도 그럴만도 하다는 동정심이 없지 아니하되 또한 불쾌한 생각을 억제하기 어려웠다 잠깐 있다가 불쾌한 빛을 드러내며 급작스럽게 살똘 일 하라면 어찌 할 수가 있소 차차 될 때까지 있겠지 아휴 차차란 말씀 그만두구려 어느 천년에 아내의 얼굴에 붉은 빛이 짙어지며 전에 없던 흥분한 어조로 이런 말까지 하였다 자세히 보니 두 눈에 은은히 눈물이 괴었더라 나는 잠시 멍멍하게 있었다 성낸 불길이 치받쳐 올라온다 나는 참을 수 없다 막벌이꾼한테 시집을 갈 것이지 누가 내게 시집을 오랬어 저 따위가 예술가의 처가다 뭐야 사나운 어조로 몰풍스럽게 소리를 꽥질렀다 아휴 살짝 얼굴빛이 변해지며 어이없이 나를 보더니 고개가 점점 수그러지며 한 방울 두 방울 방울방울 눈물이 장판 위에 떨어진다 나는 이런 일을 가슴에 그리며 그래도 내일 아침거리를 장만하려고 옷을 찾는 아내의 심중을 생각해보니 말할 수 없는 슬픈 생각이 가을 바람과 같이 설렁설렁 심구를 분지르는 것 같다 쓸쓸한 빗소리는 굵었다 가늘었다 의연히 적적한 반공기에 더욱 철향이 들리고 구름 앉은 등핏 속에 비추는 불빛은 구름에 가린 달빛처럼 우는 듯 조는 듯 구차에 얻어산 몇 권 양책의 표제 금자가 번쩍거렸다 장 앞에 초연히 서있던 아내가 무엇이 생각났는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며 들릴듯 말듯 모간소리로 아 옳지 참 그날 찾았소 아니에요 벌써 저기 인천 사시는 형님 오셨던 날 아내가 애써 찾던 그것도 벌써 전당포에 고운 먼지가 앉았구나 종지 하나라도 차근차근 아랑곳하는 아내가 그것을 잡혔는지 아니 잡혔는지 모르는 것을 보면 빈곤이 얼마나 그의 정신을 물어뜯었는지 가히 알겠다 한참 동안 서로 아무 말이 없었다 가슴이 어째 답답해지며 누구하고 싸움이나 좀 해보았으면 소리껏 고함이나 질러보았으면 실컷 울어보았으면 하는 일종 이상한 감정이 보글보글 피어오르며 전신에 이가 스멀스멀 기어다니는 듯 옷이 어찌 몸에 끼어 견딜 수가 없다 나는 이런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점점 구차한 살림에 실증이 나서 못 견디겠지 아내는 무엇을 생각하는지 모르게 정신을 잃고 섰다가 그 개슴치레한 눈이 둥그레지며 네? 어째서요? 뭘 그렇지? 싫은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이렇게 말이 오락가락함을 따라 나는 흥분의 도가 점점 짙어 간다 그래서 아내가 떨리는 소리로 어째 그런 줄 아셔요? 하고 반문할 적에 나를 쑥맥으로 아루? 격렬하게 소리를 높였다 아내는 살짝 분한 빛이 눈에 비치어 물끄러미 나를 들여다본다 나는 괘씸하다는 듯이 흘겨보며 흥, 그러면 그걸 모를까? 오늘까지 잘 참아오더니 이제는 점점 기색이 달라지는 걸 뭐 물론 그럴 만도 하지만 이런 말을 하는 내 가슴에는 지난 일이 활동사진 모양으로 얼른얼른 나타난다 6년 전에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 안이 되어 지식의 목마른 나는 지식의 바닷물을 얻어 마시려고 표현이 집을 떠났었다 광풍의 나부끼는 버들린 모양으로 오늘은 지나 내일은 일본으로 굴러다니다가 금전의 탓으로 지식의 바닷물도 흠씬 마셔보지도 못하고 반거들충이가 되어 집에 돌아오고 말았다 내게 시집 올 때에는 방글방글 피려는 꽃봉오리 같던 아내가 어느 겨레에 기울어가는 꽃처럼 두 뺨에 선연한 빛이 쓰러지고 이마에는 벌써 두어금 가는 줄이 그어졌다 처가 덕으로 집간도 장만하고 세간도 얻어 우리는 소위 살림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럭저럭 지내었지만 한 푼 나는 데 없는 살림이라 한 달 가고 두 달 갈수록 점점 곤란해질 따름이었다 나는 보수 없는 독서와 가치 없는 창작으로 해가 지고 날이 새며 쌀이 있는지 나무가 있는지 망연케 몰랐다 그래도 때때로 맛있는 반찬이 상에 오르고 입은 옷이 과이 추하지 아니함은 전혀 아내의 힘이었다 전들 무슨 벌이가 있으리요 부끄럼을 무릅쓰고 친가에 가서 눈치를 보아가며 구차한 소리를 하여가지고 얻어온 것이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 말이지 장구한 세월에 어찌 늘 그럴 수가 있으랴 말경에는 아내가 가져온 세강과 의복에 손을 대는 수밖에 없었다 잡히고 파는 것도 나는 아른채도 아니하였다 그가 애를 쓰며 퉁명스러운 옆집 할멈에게 돈푼을 주고 시켰었다 이런 고생을 하면서도 그는 나의 성공만 마음속으로 깊이 깊이 믿고 빌었었다 어느 때에는 내가 무엇을 짓다가 마음에 맞지 아니하여 쓰던 것을 집어던지고 화를 낼 적에 왜 마음을 조급하게 잡수셔요 저는 꼭 당신의 이름이 세상에 빛날 날이 있을 줄 믿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것이 장래의 잘 될 근본이야요 하고 그는 스스로 흥분되어 눈물을 흘리며 나를 위로한 적도 있었다 내가 외국으로 돌아다닐 때 소위 심풍조에 띄어 까닭 없이 구식 여자가 싫어졌다 그래서 나의 일찍이 장가든 것을 매우 후회하였다 어떤 남학생과 어떤 여학생이 서로 연애를 주고받다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적마다 공연이 가슴이 뛰놀며 부럽기도 하고 비감스럽기도 하였었다 그러나 낯살이 들어갈수록 그런 생각도 없어지고 집에 돌아와 아내를 겪어보니 의외의 그에게 따뜻한 맛과 순결한 맛을 발견하였다 그의 사랑이야말로 이기적 사랑이 아니고 헌신적 사랑이었다 이런 줄을 점점 깨닫게 될 때 내 마음이 얼마나 행복스러웠으랴 밤이 깊도록 다듬이를 하다가 그만 옷을 입은 채로 쓰러져 곤하게 자는 그의 파리한 얼굴을 들여다보며 나에게 위안을 주고 원조를 주는 천사여 하고 감격이 극하여 눈물을 흘린 일도 있었다 내가 알다시피 내가 천품은 없으나 어쨌든 무슨 저작가로 몸을 세워보았으면 하여 나날이 창작과 독서의 전심력을 바쳤다 물론 아직 남에게 인정될 가치는 없는 것이다 그 영향으로 자연 일상생활이 마류하게 되었다 이런 곤란에 그는 근 2년 견디어왔 것만은 나의 하는 일은 오히려 아무 보람도 없고 방 안에 놓였던 세간이 줄어가고 장롱에 찼던 옷이 거의 다 없어졌을 뿐이다 그 결과 그다지 견딜성 있던 저도 요사이 와서는 때때로 쓸데없는 탄식을 하게 되었다 손잡이를 잡고 마루 끝에 우두커니 서서 하염없이 먼 산만 바라보기도 하며 바느질을 하다 말고 실심한 사람 모양으로 멍멍히 앉아있기도 하였다 창경으로 비치는 어스름한 햇빛에 나는 흔히 그의 눈물 머금은 근심 있는 눈을 발견하였다 이럴 때에는 말할 수 없는 쓸쓸한 생각이 들며 일없이 마누라! 하고 부르면 그는 몸을 흠칫하고 고개를 저리로 돌려 치마자락으로 눈물을 씻으며 네? 하고 울음에 떨리는 가는 대답을 한다 나는 등에 찬물을 끼얹은 듯 몸이 으쓱해지며 철양한 생각이 싸늘하게 가슴에 흘렀었다 그렇지 않아도 자비하기 쉬운 마음이 더욱 심해지며 내가 무자격한 탓이다 스스로 멸시를 하고 나니 더욱 견딜 수 없다 그럴만도 하다 이런 동정심이 없지 아니하되 그래도 그만 불쾌한 생각이 일어나며 계집이란 할 수 없어 혼자 이런 불평을 중얼거렸다 환등 모양으로 하나씩 둘씩 이런 일이 가슴에 나타나니 무어라고 말할 용기조차 없어졌다 나의 유일의 신앙자이고 위로자이던 저까지 이제는 나를 아니 믿게 되고 말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니가 육 년 동안 내 살을 깎고 점이었구나 이 원수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함에 그의 불같던 사랑까지 열버져 가는 것 같았다 아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 것 같았다 나는 감상적으로 허둥어둥하며 낸들 마누라를 고생시키고 싶어 시켰겠소 비단 옷도 해주고 싶고 좋은 양산도 사주고 싶어요 그러길래 왼종일 쉬지 않고 공부를 아니하우 남보기에는 편편히 노는 것 같아도 실상은 그렇지 않아 본들 모른단 말이오 나는 점점 강한 가면을 벗고 약한 진상을 드러내며 이와 같이 말하였다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비소하고 모욕하여도 상관이 없지만 마누라까지 나를 아니 믿어주면 어찌한단 말이오 내 말에 스스로 자극이 되어 마침내 길이 탄식을 하고 그만 쓰러졌다 이 순간에 고개를 숙이고 하염없이 입술만 물어뜯고 있던 아내가 후련 여보 울음소리를 떨면서 무너지는 듯이 내 얼굴에 쓰러진다 용서 하고는 북받쳐 나오는 울음에 말이 막히고 불덩이 같은 두 뺨이 내 얼굴을 누르며 흑흑 느끼어 운다 그의 두 눈으로부터 샘솟듯 하는 눈물이 제 뺨과 내 뺨 사이를 따뜻하게 젖어 퍼진다 내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린다 뒤숭숭하던 생각이 다 이 뜨거운 눈물에 봄눈 쓸듯 쓰러지고 말았다 한참 있다가 우리는 눈물을 씻었다 내 속이 얼만큼 시원한 듯 하였다 용서하여 주셔요 그렇게 생각하실 줄은 몰랐어요 이런 말을 하는 아내는 눈물에 불어오른 눈꺼풀을 아픈듯이 꿈쩍거린다 암만 구체하기로니 실증이 안 할까요? 나는 한 번 먹은 마음이 있는데 가만가만이 변명을 하는 아내의 눈물 흔적이 어룽어룽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겨우 심신이 갓뜻하였다 어제 일로 심신이 피곤하였던지 그 이튿날 늦게야 잠을 깨니 간밤에 오던 비는 어느결에 그치였고 명랑한 햇발이 미다지에 높았더라 아내가 다시금 장문을 열고 잡힐 것을 찾을 즈음에 누가 중문을 열고 들어온다 우리는 누군가하고 귀를 기울일 적에 밖에서 아씨! 하는 소리가 들린다 아내는 급히 방문을 열고 나갔다 그는 처가에서 부리는 할멈이었다 오늘이 장인 생신이라서 어서 오라는 말을 전한다 아! 오늘이야! 맞아! 오늘이 2월 열여셋날이지? 나는 깜빡 잊었었어 아이고! 아시는 딱도 아십니다요 어쩌면 아버님 생신을 잊으신단 말씀이오 아무리 살림이 재미가 나시더라도 시큰둥한 할멈은 선웃음을 쳐가며 이런 소리를 한다 가난한 살림에 골몰하느라고 자기 친부의 생신까지 잊었는가 하며 아내의 정지가 더 억측은하였다 오늘이 본가 아버님 생신이래요 어서 오시라는데 어서 가구려 당신도 가셔야지요 우리 같이 가셔요 아내는 하염없이 얼굴을 붉힌다 나는 처가에 가기가 매우 싫었었다 그러나 아니 가는 것도 내 도리가 아닐 듯하여 한운수 없이 두루마기를 입었다 아내는 머뭇머뭇하며 양미간을 보일 듯 말 듯 찡그리다가 견눈으로 살짝 나를 엿보더니 돌아서서 급히 장문을 연다 입을 옷이 없어서 망설거리는구나 나도 슬쩍 돌아서며 생각하였다 우리는 서로 등지고 섰건만 그래도 아내가 거의 다 빈 장안을 들여다보며 입을 만한 옷이 없어 눈살을 찌뿌린 양이 눈앞의 선연함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자 가셔요 무엇을 생각하는지 모르게 정신을 잃고 섰다가 아내의 부르는 소리를 듣고 나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돌리었다 아내는 당목 옷을 갈아입고 내 마음을 알았던지 나를 위로하는 듯이 빙글에 웃는다 나는 더욱 쓸쓸하였다 우리 집은 천변 배다리 곁에 있고 처가는 안국동에 있어 그 거리가 꽤 멀었다 나는 천천히 가느라고 가고 아내는 속히 오느라고 오건만은 그는 늘 뒤떨어졌었다 내가 한참 가다가 뒤를 돌아보면 그는 늘 멀리 떨어져 나를 따라오려고 애를 쓰며 주춤주춤 걸어온다 길가에 다니는 어느 여자를 보아도 거의 다 비단 옷을 입고 고인신을 신었는데 아내만 당목 옷을 허술하게 차리고 청목당해로 타박타박 걸어오는 양이 나에게 얼마나 애연한 생각을 일으켰는지 한참 만에 나는 넓고 높은 처가 대문에 다다랐다 내가 안으로 들어갈 적에 낯선 사람들이 나를 흘끔흘끔 본다 그들의 눈에 이 사람이 누구인가 아마 이 집 하인인가 보다 하는 경멸이 여기는 빛이 있는 것 같았다 안 대청 가까이 들어오니 모두 내게 분분히 인사를 한다 그 인사하는 소리가 내 귀에는 어째 비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모욕하는 것 같기도 하여 공연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붉어진다 그 중에 제일 내게 친숙하게 인사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아내보다 3년 맞이인 처형이었다 내가 어려서 장가를 들었으므로 그때 그는 나를 못 견디게 시달렸다 그때는 그가 싫기도 하고 밉기도 하더니 지금 와서는 그때 그러한 것이 도리어 우리를 무관하고 정답게 만들었다 그는 인천 사는데 자기 남편이 기미를 하여가지고 이번에 돈 10만원이나 착실히 땄다 한다 그는 자기의 잘 사는 것을 자랑하고자 함인지 비단을 내리감고 치감고 얼굴에 부유한 태가 질질 흐른다 그러나 분으로 숨기려고 애쓴 보람도 없이 눈 위에 퍼렇게 멍든 것이 내 눈에 띄었다 왜 마누라는 어쩌고 혼자 오셔요? 그는 웃으며 이런 말을 하다가 중문 편을 바라보더니 그러면 그렇지 동부인 아니하고 오실라고 혼자 주고 받고 한다 나도 이 말을 듣고 슬쩍 돌아다 보니 아내가 벌써 중문 안에 들어섰더라 그 수척한 얼굴이 더욱 수척해 보이며 눈물 괜 듯한 눈이 하염없이 웃는다 나는 유심히 그와 아내를 번갈아 보았다 처음 보는 사람은 분간을 못할 만큼 그들의 얼굴은 혹사하다 그런데 얼굴빛은 어쩌면 저렇게 틀리는지 하나는 이글이글 만바랑 꽃 같고 하나는 시들시들 마른 낙엽 같다 아내를 형이라고 하고 처형을 아우라 하였으면 아무라도 속을 것이다 또 한 번 아내를 보며 말할 수 없는 쓸쓸한 생각이 다시금 가슴을 누른다 딴 음식은 별로 먹지도 아니하고 못 먹는 술을 넉 잔이나 마시었다 그래도 바늘방석에 앉은 것처럼 앉아 견딜 수가 없다 집에 가려고 나는 몸을 일으켰다 골치가 띵하며 내가 선 방바닥이 마치 폭풍의 도도하는 파도 같이 높았다 낮았다 어질어질해서 곧 쓰러질 것 같다 이 거동을 보고 장모가 황망히 일어서며 아이고 술이 저렇게 취해가지고 어디로 갈라고 여기서 한참 자고 가게 나는 손을 내져우며 아니에요 집에 가겠어요 취한 소리로 중얼거렸다 저를 어쩌나 장모는 걱정을 하시더니 할머 어서 일렷고 한 채 불러오게 한다 취중에도 일렷고를 태우지 말고 그 일렷고 값을 나에게 주면 책 한 권을 사버렸만 하는 생각이 있었다 일렷고를 타고 얼마 안이 가서 그만 잠이 들고 말았다 한참 자다가 잠을 깨어보니 방 안에 벌써 난포불이 키웠는데 아내는 어느 결에 왔는지 외로이 앉아 바느질을 하고 화로에서는 무엇이 끓는 소리가 보글보글 하였다 아내가 나의 잠 깬 것을 보더니 급히 화로에 얹은 것을 만져보며 이제 그만 일어나서 진지를 잡수셔요 불이 낫게 일어나 아랫목에 파무어둔 밥그릇을 꺼내며 미리 차려둔 상에 얹어서 내 앞에 갖다 놓고 일변 화로를 당기어 더운 반찬을 집어 앉으며 자 어서 일어나셔요 나는 마지 못하여 하는 듯이 부시시 일어났다 머리가 오히려 아프며 목이 몹시 말라서 국과 물을 연해 들이켰다 물만 잡수셔서 어째요 진지를 좀 잡수셔야지요 아내는 이런 근심을 하며 밥상머리에 앉아서 고기도 뜯어주고 생선뼈도 추려주었다 이것은 다 오늘 처가에서 가져온 것이다 나는 맛나게 밥 한 그릇을 다 먹었다 내 밥상이 남해 아내가 밥을 먹기 시작한다 그러면 지금껏 내 잠깨기를 기다리고 밥을 먹지 아니하였구나 하고 오늘 처가에서 본 일을 생각하였다 어제 일이 있은 후로 우리 사이에 무슨 벽이 생긴 듯 하던 것이 그 벽이 점점 열버져 가는 듯 하며 가엾고 사랑스러운 생각이 일어났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답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오늘 장인 생신 잔치로부터 처형 눈 위에 멍든 것에 옮겨갔다 처형의 남편이 이번 그 돈을 딴 뒤로는 주야 요리점과 기생집에 돌아다니더니 일전에 어떤 기생을 얻어가지고 미처 날뛰며 집에만 들면 집안 사람을 들복고 걸핏하면 처형을 친다 한다 이번에도 별로 대단치 않은 일에 처형에게 밥상으로 냅다 갈겨 바로 눈 위에 그렇게 멍이 들었다 한다 그것 봐 돈 푼이나 있으면 다 그런 것이야 정말 그래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도 의좋게 지내는 것이 행복이에요 아내는 충심으로 공명해 주었다 이 말을 들음에 내 마음은 말할 수 없이 만족해지며 무슨 승리자나 된 듯이 득이 양양하였다 그리고 마음 속으로 옳다 그렇다 이렇게 지내는 것이 행복이다 하였다 이틀 뒤 해 어스름에 처형은 우리 집에 놀러 왔었다 마침 내가 정신없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 즈음에 쓸쓸하게 닫혀있는 중문이 찌끗등하며 비단호 소리가 사그락사그락 들리더니 아랫목은 내게 빼앗기고 운목에 바느질을 하고 있던 아내가 문을 열고 나간다 아휴 형님 오셔요? 아내의 인사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처형이 계집하인에게 무엇을 들리고 들어온다 나도 반갑게 인사를 하였다 그날 매우 욕을 보셨지요? 못 잡수는 수를 무슨 짝에 그렇게 잡수셔요? 그는 이런 인사를 하다가 급작스럽게 계집하인이 든 것을 빼앗더니 그 속에서 신문지로 싼 것을 끄집어내어 아내를 주며 내 신 사는데 네 신도 한 켤레 샀다 그날 청목 당해를 말을 하려다가 나를 견눈으로 흘끗보고 그만 입을 다친다 그곳을 왜 또 사셨어요? 해슥한 얼굴에 꽃물을 들이며 아내가 치사하는 것도 들은 채 만취하고 처형은 또 이야기를 시작한다 올 적에 사랑 양반을 졸라서 돈 백 원을 얻었겠지? 그래서 오늘 종로에 나와서 옷감도 바꾸고 신도 사고 그는 자랑과 기쁨의 빛이 얼굴에 퍼지며 싼 볼을 끌러 이런 것이야 하고 우리 앞에 펼쳐놓는다 자세히는 모르나 여하간 값 많은 품 좋은 비단일 듯하다 문이 없는 것 문이 있는 것 회색 옥색 초록색 분홍색이 각가지로 윤이 흐르며 색색이 빛이 나서 나는 한참 황홀하였다 무슨 칭찬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참 좋은 것인데요 이런 말을 하다가 나는 또 쓸쓸한 생각이 일어난다 저것을 보는 아내의 심중이 어떠할까 하는 의문이 문득 일어남이라 뭐다 좋은 것만 골라서 샀습니다 아내는 인사를 차리하고는 이런 칭찬은 하나마 별로 부러워하는 기색이 없다 나는 저기 의외의 감이 있었다 저 형은 자기 남편의 흉을 보기 시작하였다 그 밉살스럽다는 둥 그 추근추근 하다는 둥 말끝마다 자기 남편의 불미한 점을 들다가 문득 이야기를 끊고 일어선다 왜 벌써 가시려고요 모처럼 오셨다가 반찬은 없어도 저녁이나 잡수셔요 아내가 만류를 하니 아니 고 가야지 오늘 저녁 차로 떠날 것이니까 가서 짐을 메워야지 아직 차 시간이 멀었어 아니 아니야 그래도 정거장에 일찍이 나가야지 만일 기차를 놓치면 오죽 기다리실라고 벌써 오늘 저녁 차로 간다고 편지까지 했는데 재산 만류함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는 홀홀히 나간다 우리는 그를 보내고 방에 들어왔다 나는 웃으며 아내에게 그까짓 것이 기다리는데 그다지 급급히 갈 것이 무엇이야 아내는 하염없이 웃을 뿐이었다 그래도 옷감 바꿀 돈을 주었으니 기다리는 것이 애초롭긴 하겠지 밉살스러우니 추근추근하니 하여도 물질의 만족만 얻으면 그것으로 위로하고 기뻐하는 그의 생활이 참 가련하다 하였다 참 그런가 봐요 아내도 웃으며 내 말을 받는다 이때 처형이 사준 신이 그의 눈에 띄었는지 그것을 집어들고 조심조심 펴보려다가 말고 머뭇머뭇한다 그 속에 그를 해켈할 무슨 위험품이나 든 것 같이 어서 펴보구려 아내는 이 말을 듣더니 착히 좋으랴 하는 듯이 활발하게 싼 신문지를 해친다 아 이쁜걸요 그는 그늘에 드문 기쁜 소리를 치며 방바닥 위에 사뿐 내려놓고 버선을 당기며 곱게 신어본다 어쩌면 이렇게 맞아요 연애의 연방 감탄사를 부르짖는 그의 얼굴에 흔연한 희색이 넘쳐 흐른다 묵묵히 아내에 기뻐하는 양을 보고 있는 나는 또다시 여자란 할 수 없어 하는 생각이 들며 조심하였을 따름이다 하며 밤빛 같은 검은 그림자가 가슴을 어둡게 하였다 그러면 아까 처형의 옷감을 볼 적에도 물론 마음속으로는 부러워하였을 것이다 다만 표면에 드러내지 않았을 따름이다 겨우 어서 펴보구려 하는 한마디에 가슴에 숨겼던 생각을 속임없이 나타내는구나 하였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고 세신 씨는 발을 조금 쳐들며 신 모양이 어때요? 매우 이뻐 겉으로는 좋은 듯이 대답을 하였으나 마음은 쓸쓸하였다 내가 제게 신앙켤레를 사주지 못하여 남에게 얻은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도다 웬일인지 이번에는 그만 불쾌한 생각이 일어나지 아니하였다 처형이 동서를 밉다거니 무엇이니 하면서도 기차를 놓치면 남편이 기다릴까 염려하여 급히 가던 것이 생각났다 그것을 미루어 아내의 심사도 알 수가 있다 부득이한 경우라 할 일 없이 정신적 행복에만 만족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기실 부족한 것이다 다만 참을 따름이다 그것은 내가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니 전날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이 후회가 된다 어느 때라도 제 은공을 갚아줄 날이 있겠지 나는 마음을 좀 너그럽게 먹고 이런 생각을 하며 아내를 보았다 나도 어서 출세를 하여 비단신 한 켤레쯤은 사주게 되었으면 좋으련만 아내가 이런 말을 듣기는 참 처음이다 네? 아내는 제 귀를 못 믿어하는 듯이 의아한 눈으로 나를 보더니 얼굴에 살짝 열기가 오르며 얼마 안 돼요 그렇게 될 것이에요 라고 힘있게 말하였다 정말 그럴 것 같소? 나는 약간 흥분하여 반문하였다 그럼은요 그렇고 말고요 아직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은 무명 작가인 나를 나만 저 하나가 깊이 깊이 인정해 준다 그러기에 그 강한 물질에 대한 본능적 요구도 참아가며 오늘날까지 몹시 눈살을 찌뿌리지 아니하고 나를 도와준 것이다 나에게 위안을 주고 원조를 주는 천사여 마음속으로 이렇게 부르짖으며 두 팔로 덥석 아내의 허리를 잡아 내 가슴에 바싹 안았다 그의 눈에도 나의 눈에도 그렁그렁한 눈물이 물 끓듯 넘쳐 흐른다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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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